기재부가 종부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인규제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 30일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종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17 대책의 후속 조치이고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조경 시기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보름 정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차관회의 그리고 공모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6.17 대책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대책 내용을 보면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갖췄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하겠다라고 규제를 강화한 거죠. 그리고 그 규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행령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글씨가 작고 읽기 힘드시죠? 이 조문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제3조는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무엇인지가 담겨있는 조항이고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 8호를 보시면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2018년도 9.13 대책의 내용이 담겨있는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 1세대가 국내의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롭게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면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아니라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 이고요. 새로 취득에 대한 기준일은 2018년도 9월 14일입니다. 그래서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지 않는 이러한 규제를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문 끝에 있는 제외한다 이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붙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매입 임대주택 중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주택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내용만 보시면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쉽게 풀어보면 법인이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으려면 첫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면 이때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개인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제가 앞서 조문 읽어드릴 때 지난 2018년도 9.13 대책의 내용이 담겨있다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개인 같은 경우는 등록 기준이 아닌 취득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9월 14일 이후에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이 아닌 등록 기준이라 취득보다 훨씬 쉽게 말하면 봐주는 게 없게 돼요. 더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2020년 6월 18일 이후라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비규제적 상태에서 등록한 것이니까. 그래서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꼭 참고하시고요. 사실 이번 6.17 대책이 발표가 됐을 때 눈치가 빠른 법인 임대 사업자는 당일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것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 때문에 역시 눈치가 빠른 법인 임대 사업자는 앞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될 만한 곳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이 역시도 지난 6.17 대책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죠. 대책 내용을 보실 텐데 원래 법인은 주택을 팔 때 기본 법인세율의 1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6.17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인이 기준시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요건을 갖춘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팔 때는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법인이라도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양도시 추가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법인 임대 사업자에게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부담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 역시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시면 제가 하단에 단서를 읽겠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등을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쉽게 풀어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추가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을 해야 추가 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되고요. 만약에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면 이때는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와는 조금 다르죠.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면 무조건 추가 세율 배제가 되지 않고 추가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만큼 양도세도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총평을 해보면 6.27 대책에서 법인 규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실행했다는 건 법인의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정말 강력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이제 7월 중이면 세법 개정안이 나올 텐데 여러 예상안들이 있죠. 자세한 건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지만 종부세 부분에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지 않을까 거기다가 내년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5%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의 종부세 계산할 때 공제액 6억 이것도 폐지하면서 세율도 최고 세율로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안들이라면 법인의 보유세 부담은 내년부터 상당할 것이다. 물론 미처 대비하지 못한 법인들이겠죠. 이미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으로 빠져나갈 사람은 다 빠져나갔을 거니까요. 정부의 정책보다 항상 투자자가 한 발 앞서갑니다. 영화 와일드키드인가요? 아마 맞을 거예요. 양동근 씨가 극중 형사 역할을 했었는데 영화 말미에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왜 형사는 꼭 도둑의 뒤만 쫓을까? 이 대사처럼 정부도 항상 투자자의 뒤만 쫓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